은, 아, 맛있었네. 오늘 내가 찍는다. 뭐, 촬영이야? 예. 아, 촬영이야 말이 많냐. 여기가 바로 BTS. 진연 오늘 의상 컨셉이 뭐예요? 오늘 의상 컨셉이 뭐랄까 살짝 선한 영향력 스타일로 입어봤는데 어때요? 선한 영향력. 카메라 줘봐, 줘봐, 줘봐. 김지민 씨.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어떤 스타일로 입으셨는지 눈덩이 스타일입니다 눈덩이 눈덩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나요? 너무 가능하죠 유씨 저희 카메라에 대고 한번 안녕 해주세요 안녕 짠 형씨 오늘 촬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 저만 믿었어요 이대로 되나요? 예스 윤규야 너무 잘하고 있어요? 평소 대로 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뭐야? 아이오닉 그쪽 다시 한번 해보자 아이오닉 쟤스마쟤스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아이오닉씨 매번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죠? 갑자기 긍정의 힘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 형씨 네 저보세요 자 남준씨 지금 뭐하세요? 아 뭐 찍어요? 신념중인데 갑자기 왜 먹다 자 하하하하 왜 갑자기 먹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RM씨의 원픽은? 크리스탈린 레인드랍스 크리스탈린 레인드랍스 아 저 로봇트랑 춤췄을 때 Where do I do some? 아크로바틱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쏟아지는 벨 앞에 섰을 때 쏟아지는 벨 앞에 섰을 때 제 최애는 지금 이 순간 고 갈게요 자 한번 모여봅시다 여러분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준비해서 시작한다 자 하나 둘 셋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는 너희들 우리의 여정이 빛날 수 있었던 건 우리보다 더 빛나는 너희가 곁에 있어졌기 때문이야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싶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 스토리의 새로운 챕터를 너희들이 함께 만들어줘 하나 둘 셋 나요 아멘